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o you ever? 이라는 패턴인데요. 직역을 하면 Do you? 너는 뭐 뭐 하니? 그리고 ever 이때 ever 하면 한 번쯤은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ever? 이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너 가끔 뭐 뭐 하긴 해? 라는 뜻이 되겠구요. 핵심 패턴은 Do you ever?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이 자주 하지 않는 행동이나 또는 불규칙적인 일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가끔 연락을 하긴 해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ever? 가끔 뭐 뭐 하긴 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연락을 하다 라는 의미로 Keep in touch 라는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Do you ever? 다음에 Keep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Keep in touch 하면 연락을 취하다 또는 연락을 하며 지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즉 가끔 연락을 하긴 하는지 상대방이 자주 하지 않는 행동이나 불규칙적인 일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o you ever? keep in touch? 가끔 연락을 하긴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가끔 채소를 먹긴 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ever? 가끔 뭐 뭐 하긴 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채소를 먹다 라는 의미로 Eat vegetable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o you ever? 다음에 Eat, 먹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Vegetables 하면 채소, 야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가끔 채소를 먹긴 하는지 상대방이 자주 하지 않는 행동이나 불규칙적인 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o you ever eat vegetables? 가끔 채소를 먹긴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가끔 여행을 가긴 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ever? 가끔 뭐 뭐 하긴 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여행을 가다 즉 Go on trip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o you ever? 다음에 Go 동사 원형을 썼구요. 즉 가끔 여행을 가긴 가는지 상대방이 자주 하지 않는 행동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o you ever go on trips? 가끔 여행을 가긴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가끔 영화를 보긴 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ever? 가끔 뭐 뭐 하긴 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영화를 보다? 라는 의미로 See a movi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o you ever? 다음에 See 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끔 영화를 보긴 보는지 상대방의 불규칙적인 일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Do you ever see a movie? 가끔 영화를 보긴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가끔 스키 타러 가긴 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ever? 가끔 뭐 뭐 하긴 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스키 타러 가다? 라는 의미로 Go skiing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Do you ever? 다음에 Go, 가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구요. 즉 가끔은 스키를 타러 가긴 가는지 상대방이 자주 하지 않는 행동이나 불규칙적인 일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o you ever go skiing? 가끔 스키 타러 가긴 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Have you ever? 이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맨 앞에 있는 have는 뭐 뭐 해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물어볼 때 맨 앞에 have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ver 하면 이번에는 전에 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have you ever? 이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너 뭐 뭐 해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have you ever? 다음에 과거 분사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p 를 써주시면 되겠구요.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과거에 해봤는지 상대방의 경험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써 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오늘 배운 기본 패턴은 have you ever? 뭐 뭐 해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이것을 쓰다 즉 used thi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have you ever? 다음에 used used 동사의 과거 분사 used 를 썼구요. 그리고 this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써본 적이 있는지 과거에 상대방의 경험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ave you ever used this? 이거 써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거기 가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은 have you ever? 뭐 뭐 해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거기 가다 라는 의미로 been the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ave you ever 다음에 been 즉 비동사의 과거 분사 been을 썼구요. 그리고 be there 하면 그곳에 가다? 즉 상대방이 거기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지 과거의 경험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ave you ever been there? 거기 가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musical 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ave you ever? 뭐 뭐 해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musical을 보다 라는 의미로 seen a musical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ave you ever 다음에 seen 즉 see 보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seen을 썼구요. 그리고 see a musical 하면 뮤지컬을 보다. 그래서 뮤지컬을 상대방이 본 적이 있는지 과거의 경험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ave you ever seen a musical? 뮤지컬 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ave you ever 뭐 뭐 해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태국 음식을 먹다 라는 의미로 tried Thai foo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ave you ever 다음에 tried 즉 try 먹어보다 시도해보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try의 과거 분사 tried 그리고 Thai food 하면 태국 음식 즉 상대방이 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과거의 경험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ave you ever tried Thai food? 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 책 읽어본 적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have you ever 뭐 뭐 해본 적 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이 책을 읽다 라는 의미로 read this book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have you ever 다음에 read 그런데 이때 read는 읽다 라는 동사 원형의 발음이구요. 과거 분사는 스펠링은 똑같지만 발음은 read 가 아니라 read 그래서 read 라고 이번에는 읽으셔야 하구요. 즉 상대방이 이 책을 읽어본 적 있는지 상대방의 경험을 과거의 경험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ave you ever read this book? 이 책 읽어본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가끔 연락을 하긴 해. Do you ever keep in touch? 가끔 채소를 먹긴 해. 가끔 여행을 가긴 해. 가끔 스키 타러 가긴 해. Do you ever go sking? 이거 써본 적 있어? Have you ever used this? Have you ever used this? 거기 가본 적 있어? Have you ever been there? Have you ever been there? Have you ever been there? 뮤지컬 본 적 있어? Have you ever seen a musical? Have you ever seen a musical? Have you ever seen a musical? 읽어본 적 있어? Have you ever read this book? Have you ever read this book? Have you ever read this book?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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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